시장 너무 좋아. 벌써 소리가 다르다.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사줘. 오늘 5일장이죠, 5일장. 맛있겠다. 이거 5천 원이요? 5천 원 하나 주세요. 옥수수는 얼마예요? 3천 원. 맛있겠다. 그거예요, 그거.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가자. 맛있어. 여기 어디서 본 분들 지나가시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서 본 분들 지나가세요?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돌아다니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공주밤. 공주밤 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훈련 하나 하시고. 어디 갔어요, 한 방에서. 모주밤 진짜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언니, 오일장이 유명한가 보다. 이리로 오세요. 짜라짜라. 아, 꽃 있네. 아, 꽃 있네. 문 안 닫았네. 여기가 진짜 맛집이에요. 맛집이에요? 완전. 닭발. 완전, 완전. 닭발. 원래 매워서 잘 안 드시지 않아요? 매운 닭발은 잘 안 먹어. 맛있게 드세요. 불맛이 나왔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매운데 맛있는 매운 맛. 닭발. 진짜 맛있다, 닭발. 그래? 닭발 맛집이 40년 손맛이 많네. 어? 이거 뭐해? 장목살이요? 어? 장목살이요? 어? 어머. 어, 웬일이야. 고맙습니다. 같이 먹을게요. 같이. 이리 와, 같이 먹어.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먹었어요. 또 만나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 일부러 가서 또 사오셨네. 이렇게 마음씨가 따뜻해, 지금. 진짜 예쁘다. 튀긴 거야? 맛있어, 맛있어. 조금만. 맛만 봐. 나도 조금. 꼭 집에서 라면 먹으려면 안 먹는다고 그러고. 한입만, 한입만. 다 뺏겼다. 응, 땡큐. 우와. 빵이 진짜 불렀다. 따뜻하다, 정말. 와, 진짜 맛있다. 컬링킴들이 이 맛을 아는 거야. 오늘 선물한 거야. 킴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게. 같은 것도 맛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 한번 먹어봐. 옆에 있는 나가 죽어도 못하니까. 이야, 이 속이 달라요. 아, 속이 달라요. 밀가루 안에 야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빠 한 젓갈이 하세요. 누군지와는 막 싸우는 것 같아,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짠맛과 단맛이 함께. 이게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밀가루에 고로케처럼 뭐가 들어있는데. 고로케! 그냥. 야채도 넣고 진짜 단짠의 조화가 거의 끝판왕이다, 이거는. 기가 차네. 이거 맛있다. 그러니까 시장 음식이 맛있어. 어쩔 수 없어. 사다 주는 이유가 있었네. 우리가 이걸 못 먹고 갈까 봐 주고 왔잖아요. 고맙습니다. 마음이 너무 예쁘다, 진짜. 아유, 사랑해요, 팀킴. 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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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